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 문제부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G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 참조하셔서 입력하시고 기본 작업 다시 2번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구가 있습니다. 글꼴은 교재에서 굴림체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는 18포인트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신 다음 셀 스타일에 우리 스타일에 가셔서 셀 스타일에 강조색 1번을 클릭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C4부터 C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고요. 다시 F4부터 F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은 D4부터 D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룸 쭉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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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샵, 샵, 샵 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 뒤에다가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 작성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F5 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룸 쭉 메모 삽입 클릭하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을 지우신 다음에 우수 지점 입력하시고 다시 F5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클릭 메모 서식 클릭하신 다음 맞춤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기 전에 조건을 작성합니다. 인사고가, 상여비율 두 개의 필드명을 컨트롤 시 A17 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크거나 같다 2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크거나 같다 7% 라고 입력하셔서 뭐 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 조건으로 조건을 작성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A20 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실 건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이유는요. 현재 입력된 A3부터 H15까지 자동으로 범위가 인식되지 않고 제목과 단위 1까지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럴 경우는 A3부터 H15를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이제는 메시지 없이 고급 필터 실행할 수 있고요. 조건은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A17부터 B18 셀을 선택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복사 위치는 A20 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인사고가와 상여 비율이 각각 20보다 크거나 같고 7% 이상인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작업 5문항 중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80점대, 감옥별 80점대 학생수를 구하여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를 구할 거니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count if s 함수 사용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입니다.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데이터가 80점대 데이터고요. 커서를 B11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count if s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언어 영역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조건에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언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작다 90이라고 입력합니다.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점보다 작은 데이터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80점대 해당한 하나, 둘, 셋, 3이라고 구해지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을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표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자유형 50m 기록이 가장 빠른 5명은 결승 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로 빠른 데이터,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스몰 함수 이용하겠습니다.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스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범위는 h3부터 h12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하게 다섯 번째 작은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할 대상은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쉼표 다섯 번째라고 5라고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현재 기록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숫자는 23.7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랑 비교합니다. 23.7 보다 작거나 같다면 결승 진출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if 만약에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스몰 함수 바로 왼쪽에다가요. 우리는 h3셀을 선택합니다. h3이 스몰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스몰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물론 h3을 뒤쪽에 작성하셔도 돼요. 앞에다 쓰지 않고요. 작거나 같다라고요. 작거나 같다라고 h3이라고 뒤쪽에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결승 진출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합니다. 스몰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h3에 있는 데이터가 작거나 같습니까? h3은 수식을 복사할 때 h4, h5 수식에 참조하는 셀의 주소가 바뀔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하지 않고요. 조건에 만족하면 결승 진출, 그렇지 않다면 공백.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등부터 5등까지만 결승 진출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직업 코드와 오른쪽에 작성된 조견표를 이용하여 직업을 표시하시오. 직업 코드의 왼쪽에 한 자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는데요. 일단 직업 코드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left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left는 왼쪽에서부터 우리 c15셀을 클릭하고 심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직업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구할 수 있고요. 이 값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 찾아오는데 가끔 이 추출한 값이 오른쪽에 작성된 데이터와 형식이 달라서 값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선 value 함수를 통해서 지금 구한 값을 숫자로 변환하고 변환한 값을 가지고 숫자로 변환한 값을 가지고 조견표에서 찾아오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다가요. value라는 함수를 입력하시오. value, b-a-l-u-e, 텍스트 문자를 인수를 숫자로 바꿉니다. left 함수를 통해서 현재 작성된 추출, 작성을 통해서 추출된 값은 문자라서 이거를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value 함수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직업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숫자로 변환을 했고요. 그 숫자 5를 가지고 코드표에 가서 조견표에 가서 5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값을 찾아올 건데요.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등호 다음에다가 v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눌러서 찾고자 하는 값은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두번째 테이블 어레인은 조견표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첫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번째 열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4에서 생년월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날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c2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지 함수를 통해서 일수를 구할 수 있는데 d, a, y, s 안쪽에 함수 마법사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엔드 데이터는 끝 날짜, 오늘 날짜까지 투데이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투데이 함수 안쪽에는 인수가 필요하지 않아서 괄호 열고 닫고 하십니다. 스타트 데이터는 생년월일을 b24를 선택하시고요.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과 제 화면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 끝 날짜, 오늘 날짜, 시작 날짜는 생년월일을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초과 근무 시간에 누적 합계가 150 이상이면 경고, 100 이상이면 과다, 30 이상이면 보통, 30 미만이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누적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누적 합계부터 구할까요? i24에 커서를 갖다 놓고 sum이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초과 근무 시간에다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h24, 그 다음 콜론을 입력하시면 그냥 h24가 한 번 더 표시가 됩니다. 가로 닫고, enter.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바로 왼쪽에 있는 초과 근무 시간을 그대로 표시하는데요. 다시 첫 번째 있는 계산식에 sum 함수 다음에 첫 번째 h24의 커서를 갖다 놓고 f4 눌러서 고정을 시키시면 항상 시작은 h24부터 시작을 합니다. enter 눌러서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첫 번째는 그냥 두 번째는 25 더하기 12에서 37 세 번째는 25 더하기 12 더하기 30한 결과 67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값을 구했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if 더블 클릭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이요. 누적 합계 구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50보다 크거나 같으면 경고라고 할 거고요. 경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세 번째 칸에서 if 함수와 sum 함수를 통해 누적 합계를 구한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 위쪽에 작성된 조건식을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오셔서 if를 추가하셔서 if를 추가하셔서 컨트롤 v 합니다. 150 대신에 100으로 수정하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과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세 번째 칸에 오셔서 30 이상입니까? 라고 다시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 칸에 콕 오셔야 하고요. if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기 하시되 그 값이 3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보통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데이터 표시가 되고요. 결과에 이렇게 초록색 기호가 표시가 된다면 범위를 지정하셔서 앞쪽에 느낌표 클릭하셔서 오류 무시하시면 초록색 표시를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8점씩에서 8호 40점 문제이고요. 표 4의 데이터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 첫 번째 문제 시나리오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확인하실 거는 이름을 정의하는 문제입니다. b18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영지차 이익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b19세를 선택하시고 사슴녹용이익액 엔터 다시 b20세를 선택하시고 홍삼정이익액 이름을 정의할 때 우선 g16호 셀 선택하고 순익합계라고 입력합니다. 이름을 정의하실 때 오타가 있었거나 셀을 잘못 선택하셨거나 하실 때는요.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조금 전에 정의하셨던 이름의 오타가 있거나 잘못 이름을 정의하신 부분은 선택하고 삭제하신 다음에 새롭게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정의가 다 되셨다면 우리는 b18세부터 실제 값의 변화를 줄 b20세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이익액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영지차부터 1500 사슴노경 11000 그 다음에 홍삼정 3500 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이익액 감소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값을 800 그 다음에 9000 그 다음에 2500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셨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결과는 지15셀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순이익 합계에 대한 결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3부터 시작하셔서 H14 영역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A20 셀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A20 셀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사원 이름을 필터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사원 이름을 필터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두 번째 부서명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배치하시고 부서명 드래그 행 그 다음에 직급명을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갑에다가는 판매 금액을 가져다 놓고요. 총수령액을 가져다가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에 가셔서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둘 다 표시되지 않도록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 금액과 총수령액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22셀 합계 판매 금액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총수령액이 있는 C22셀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을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 분석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직사각형과 단추의 매크로 합계와 서식의 매크로를 작성하고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셔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도형을 그리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에 직사각형 클릭하신 다음에 B11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C12 영역까지 드래그 텍스트를 합계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합계 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합계는 1년부터 4년 데이터가 있는 B4부터 F9까지 1년부터 4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F10에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수식 탭에 자동합계 누르시면 썸함수 통해서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합계를 다 구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돼요. 합계를 한번 지워보시고요. 그 다음 합계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매크로 단추에다가 연결하는 거라서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21 영역에다가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F12까지 텍스트를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A3부터 F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체육이 색깔이 있는데요. 표준색의 자주라고 있습니다. 글꼴 색깔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서식을 지정합니다. 이제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눌러주시고 단추 1 대신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지 텍스트는 서식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두번째 차트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 현재 데이터가 중간고사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말고사 영역을 각각 선택하시고 추가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는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기존 데이터 범위를 지우셔서 새롭게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추가하는 방법을 본다면 저희는 기말고사가 있는 F3부터 컴퓨터 학과니까 F5까지 다시 컨트롤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를 선택하시고 눌러서 기말고사 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 기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 컴퓨터 다시 제대로 입력되지 않을 수 있어서요. 다시 범위 정하셔서 컴퓨터 전공의 성적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체 선택합니다. 스크롤 막대를 쭉 내리셔서 굴림체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자주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셨고요. 그 다음 구기자 요소에만 데이터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구기자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의 안쪽 끝에 클릭합니다. 다시 기말고사 선택하고 구기자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의 안쪽 끝에 하셔서 구기자 요소에만 데이터 값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새로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최대 값을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주단위를 10으로 수정합니다. 다음 차트 선택하시고 테두리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시고 휴가에 가셔서 그림자에 미리 설정에 오프셋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프셋 아래쪽 클릭하셔서 아래쪽에만 그림자 효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